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 일단 인사부터 한번 하죠 자 저희가 오늘은 셋이서 브이앱을 아 너무 재밌겠다 진짜 너무너무 꿀잼이겠다 맞아요 아 너무 재밌겠다 이거 되게 특수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내려갑시다 하나 둘 셋 아니 그냥 아니 그냥 한 번 추측을 해보세요 이걸 보면은 뭐가 있을 것이다? 이걸 보면은 딱 보니까 바로 모를 것 같아요 무슨 답이죠? 사람 밥? 왜요? 조금 더 가까이 가까이요 색상에 있는 좋은 방법도 있죠? 네 모자 왜 쓰고 있어요? 이거 왜 써? 이거 내가 보자 뭐하지? 어? 어? 너 나중에 대게 나이를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밥이 잘 안 내려가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냐? 맞아요. 이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돼요? 형 아니에요. 소화 잘 안 돼요? 네. 형 너무. 진짜 많이 들었으면 아니에요? 게임으로서 못 참아입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닭가슴살. 와 맛있겠다. 진 씨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요새 뭐 별거 안 했죠. 뭐 저희 뭐 뭐 뭐 뭐 그래미 준비도 하고. 오케이. 자. 하나 해보죠 여러분. 누가 어제까지 엄청 포기한다고 하는데. 뭔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사실 다들 반가슴살가 있어요. 반가슴살가 있어요. 반가슴살가 싶어서. 네. 굉장히 반가워요. 어떻게 지냈어요? 당신 어제 새벽 4시까지 저랑 같이 있었잖아요. 형 여기 힘든거 없어요? 응. 아니요. 저 애기 힘든거라면 나 그거밖에 없지 않겠어. 응. 뭐야. 왜 그러지? 어떻게 하세요? 공연할때 우리 암미여러분들이 없는거야. 아 왜 상관계 안돼. 그거를 예상했길래 그래요. 아니 뭐든. 그거 아니고 다른거 예상했는데. 저도 다른거 요기까지만 왔는데 그냥. 네. 아 그게 제일 힘든거죠. 그죠. 제일 힘든게 우산수진이잖아. 편집주에서 힘든거 없어요? 응. 저요? 아 정말 그냥. 그냥. 저 비애피라고 하세요? 저요? 아 정말 그냥. 그냥. 그치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할거에요? 없었을까? 고춧가루 The meat is good in the L.E.E.T.O. 쓰셔서 맛남이 좋다고 하셨는데 M.E.E.T.O.는 사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Kings of cooking 어... 어... 난... 어... 오케이 The meat is good in the L.E.E.T.O. 쓰셔서 어... 맛남이 좋다고 하셨는데 네, M.E.E.T.O.는 사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Kings of cooking 자, Kings of cooking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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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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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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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understand anything.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Yeah. Yeah. What's up? Meat is very delicious, you know? Yo, meat, salad, we go. You know, 부채살, 사치살. 난 부채살이 영어로 뭐예요? 부채살, 어. 부채가 영어로 빛이니까, 빛이니까. 에이지. 저녁 아시죠? Little by little 를 내려 한 걸음씩 네가 보여 말하지 하나도 네가 들릴 것만 같아 줄 곳을 찾아 이렇게 한참을 돌아 자방 자방 새콤달콤 향을 풍기는 유후 멋쟁이 토마토 나는 야 주스 배꼬 아 아 아 아 아 세곱 에어차 초보셔 샐러드 를 먹는 성은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나요 뭐요? 특히 이 لي구상에서 가장 덩치가 큰 동물인 택밀이죠 택밀 못 먹어요 택배보 그냥 keep 곱게 먹으면 다 영양상태로 불고기를 들어가면서 왕의 에이전지 모르겠는데요 1번째랑 상아내야 3번째 3번째 부더우면 안 좋아요 노을거워도 이번엔 지금... 지금 안아니까 넘네들 4번째 4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4번째 나비씨가, 내가 영어를 처음 해봐. 이건 여기 왜 있어? 아, 맞아. 아니, 그만 앞서 보라고 하면 진짜 딴 거 같은데. 머리 한 번만 있잖아. 너무 잘하네. 게임 제한 레전드. 게임 제한 레전드. 레이스. 게임 제한 레전드. 걱정되고 보고 싶은 이런 기분은 현재 진행형 아 2시? 자 카메라 앵글이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형 지금 입술밖에 안 나오네요 오늘 샤워할 때 심장마비 걸릴 뻔 하셨다면서요 오늘 지혜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주아 남주아 나 심장마비 걸릴 뻔했다 왜요? 왜요? 샤워할 때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너무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심장마비 걸릴 뻔 했지 뭐예요? 아니 그거를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거 어떡해 그걸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거 어떡해 아니 아니 봐봐요 찍어봐요 찍어봐 샤워를 딱 하고 나서 머리가 젖어 있잖아 샥 이렇게 올린 다음에 아 딱 보면서 와 와 끝내준다 진짜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야 진진아 너희들 낟이 갈수록 아주 큰 대 등 있잖아 쩡쩡쩡쩡쩡쩡쩡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끝이 어렵다 어 도망갖고 오세요! 너 샐러드 안 시켜 먹었어? 네. 와 진짜 늦었습니다. 넌 진짜 샐러드를 왜 먹는 거예요? 샐러드를 왜 먹는 거예요? 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해하고 있어. 너 지금 4,800만 샐러드 유저들을 농락했어. 사과해! 사과하세요! 해명하세요! 아니, 해명 방송에! 해명하세요! 방 이름 바꿔 해명! 근데 그것은 너무 작아. 진영 어떻게 알았어요? 나 흰 종류 좋아하고. 저 원래 노른자 안 먹잖아요. 나도 그러잖아. 그래서 일부러 뺀 거지. 레전드네요. 갑니다, 가요. 어딜요? 집으로.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들고 가세요? 저 다 올렸는데. 아, 아닐 거야? 아니, 이거 그거. 아니야, 칼을 왜 그렇게 데리는지 무섭게 내가 해. 왜, 왜, 왜 그것만 하면 다 무섭다고 한다, 내가. 네가 칼을 이렇게 들고 할 거야! 칼! 칼을 치는 거니까 무섭지! 나라라라라라! 지금은, 공연 방송 중입니다. 전체 연령가입니다. 아, 저는 지금 공연이 안 맞췄어. 안 맞췄어. 어, 미안합니다. 사과하세요! 박자! 난 너를 사랑해! 발사해! 미션. 난 너를 사랑해! 남부러 가세요! 너를 사랑해! 신기한 quello 발사해! 발사해! 다음날 말해! 난 너를 사랑해! 미래! 배,진단! 미션. suc. 아, 당신이 지금 좀 나를 천천히 사귀는것. plat. 한 시간 차이로 박수 발사하기도 역시 지지대가 필요한데 밸려가 필요하겠네 일단 얼마 전에 엠준 그리스 세이 석진 그리스 세이 아무거나 잊지 말라고요 그의 발표는 훌륭했다 그리스 그의 발표는 남순이 너네만 저의 목소리로 여보 저의 목소리도 이리 뭐 남순이가 진짜 너한테 하고싶은 얘기 있었는데 나 이거 좀 먹겠다 ㅋㅋㅋㅋㅋ 그냥 먹어야지 먹어야지 나올 뻔했어 이런 방송이 아닌가 보는 컨셉은 원래 사이좀개에 샐러드 만들고 여러분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좀 먹여주면 안 돼요? 카메라 켜있어서 제대로 안 먹으면 좋네 이렇게 밥 시간이잖아요 밥 시간에 또 저희가 사실 파티출도 준비한 것도 시간도 이 시간도 한 것도 점심도 같이 먹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밥을 한 끼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먹지 못하지만 어떻게라도 한 끼 같이 하자 같은 마음에 준비했던 것들 어떻게 여러분들 맘에 드셔서 저희와 같이 소중한 한 끼 식사 이렇게 하셨다면 정말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헬멧이에요 형 진짜 머리카락에 뭐 바른 것 같아 기능 같은 거 시기하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에 아 그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치 일이라며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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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갑니다 일단 지금 너 먹어 자 와 왜 먹지? 좋아 나도 헛스 보여 오케이 먹어도 될거야 먹어도 될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